자 이번 시간은 이제 취득세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13쪽에 보시면 취득세 부과와 징수 그럼 첫 번째 여러분 취득세는 누가 과세권자로 되었냐면 취득할 때 당시 물건에 소재지 관할하는 부동산이면 부동산이 있는 특별시에 있는 부동산은 특별시장이 세금 내라고 하고 광역시 부동산은 광역시장이 도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도지사가 세금을 내라고 한다 그래서 과세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포함한 도지사예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 일본에 도세징수 위임 그랬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취득세는 도세지만 과세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부과징수 업무를 위임 막혔다 그래서 우리는 취득할 때 당시 물건에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군수 특별시 광역시는요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과세권자가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과세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지만 징수 업무를 즉 세금을 걷어와라 이렇게 부과 업무를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맡겼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과세권자인데 시군의 신고 납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가볍게 읽고만 가죠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에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한다 그거 줄치고 취득할 때 당시 물건에 소재지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도세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그 밑에 양가로 2번 납세지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느냐 이행할 장소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 신고해야 되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거냐 그래서 취득세는 납세지가 정해져 있어요 뭘로? 물건에 소재지로 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부동산 취득할 때 당시 부동산에 소재지 관할 시군 여기로 신고를 하라 이거죠 소재지로 갑니다 그럼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지만 차량 같은 경우는 뭡니까 등록지로 가겠죠 기계장비도 등록지 항공기도 정치장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임목은 임목에 대한 소재지 광어권은 광구의 소재지 어권은 어장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어장의 소재지 그럼 다음 장에 보시면 골프 해완권, 콘도 해완권 이와 같은 시설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 시설물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다 골프 해완권이면 골프장이 어디에 있느냐 그 시설물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이 있는 곳을 납세지로 한다 다만 거기 3번에 보시면 114쪽 이거는 이해하셔야죠 여기 보실래요 이와 같은 여러분이 임야를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 임야가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러면 이 임야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할 거냐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으면 이때는 이 부분은 경기도로 이 부분은 서울을 납세지로 하는데 이때는요 취득한 가격을 이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이 경기도의 시가표준액 토지 기준 가격 이 서울의 시가표준액이 있으면 취득한 물건의 가격을 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을 해서 각각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확인해 볼까요? 2번 같은 지등 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어서 시군에 납부할 지득세를 뭐할 때 산출할 때는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 있죠 그 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보아라 안분 나누어서 각각 소재지를 납세지로 계산합니다 걸쳐 있을 때는 취득세는 각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취득세 부과할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네 번째 면세점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면세점 여러분 이 용어는 세금을 면해주는 기준점이죠 세금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인데 그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예요 면세점은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 또는 우리 세법은 취득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금 계산할 때 과세표준은 물건의 수량 등으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량이 또는 뭐가 면적 등이 면적 등이 일정 수량 일정 면적 이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이 얼마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한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확인해 볼까요? 1번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이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연부로 취득할 때는 매년 지급하는 연부금액이 아니라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50만 원 이하 물건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연부로 취득하는데 150만 원짜리를 만약에 3년 연부 계약을 했어요 3년 그러면 1년에 얼마씩 50만 원씩 주고 지급하기로 했으면 이게 과세 표준이 되는데 우리 면세점 판단할 때는 연부취득은 이 연부금액이 아니라 연부금 총액을 가지고 이 총액이 50만 원 초과하면 그건 과세를 한다 이 뜻이에요 또 하나 2번 만약에 이런 경우 있겠죠 만약에 이와 같은 토지가 100만 원인데 이것을 면세점을 활용을 해서 취득세 부담을 피해가겠다 그래서 이 토지를 절반만 이번에 얼마 50만 원 주고 취득했다면 취득한 물건의 가격이 50만 원이니까 취득세 과세 안 한다 이 얘기에요 그런데 이걸 취득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이 토지를 또다시 50만 원 주고 취득했다면 전 후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고 합쳐서 50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겠지만 합쳐서 50만 원을 초과하면 그때는 과세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2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2번에 보시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의 인접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각각 전 후 취득에 대한 토지나 건축물을 한 건의 토지 취득 하나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고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 이 얘기는 두 개 합쳐서 50만 원 초과하면 그때는 과세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자 다음 그 밑에 이제 취득세는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죠 우리 부동산세법에 대해서 공부할 때 부동산 관련 세금은 두 가지로 항상 이해하시면 돼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제도가 있고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서 발부하는 보통 징수 방법 두 가지다 그중에 우리 오늘 공부하는 취득세는 신고납부예요 그러면 취득세는 신고납부인데 무한정이냐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기본이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느냐 일반 매매의 경우는요 취득한 날이에요 취득한 날부터 계산해서 며칠이다 60일 이내 신고도 하고 신고한 내용으로 무엇까지 하라 납부까지 하라 이것이 일반적인 거래죠 거기 보시면 1번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세액을 뭐하고 그 세액을 그대로 신고를 하고 신고한 내용으로 무엇까지 하라 납부까지 하라 60일 이내 이때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안 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거고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면 신고에 대한 가산세도 붙고 납부에 대한 가산세도 적용되겠죠 두 개 다 적용될 수도 있고 하나만 적용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거래는 60일이에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2번에 보시면 토지거래 무슨 구역이에요 허가구역이에요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묶어놨죠 그래서 이 지역 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의 토지를 사고 팔 때는 시장군수로부터 사전에 뭘 받아라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하라 그러면 허가받고 거래하는 게 정상인데 만약에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결제 주고받은 거래를 했을지라도 그건 원인 무효로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거죠 허가 안 받았으면 그래서 허가구역에서는 언제든지 뭐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일이죠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무엇을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를 하고 또 납부까지 하라 그런데 만약에 허가를 받으려고 허가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에서 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됐다 이 얘기예요 해제가 됐다면 해제됐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그때는 해제된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거기서부터 날짜 계산해서 60일 또는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허가받으려고 했더니 허가받을 시점에 그 지역이 축소가 돼서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럴 때는 축소됐으면 축소된 날 그렇게 해서 세 가지인데 하나만 보세요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거죠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 자 그런데 기본이 60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속받아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바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가 불가능하다 장례 등의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의 경우에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냐면 일단 상속 개시일에 즉 사망한 날 또는 실종선거면 실종선거받은 날 그날이 법적으로 사망한 상속 개시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날 상속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날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망했어도 오늘부터 계산하지 말고 이번 달 말부터 계산해서 사망한 날에 속하는 달 그 달의 말일로부터 계산해서 6개월 이내까지 신고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달의 말일 그랬어요 이 얘기가 바로 그거죠 상속 개시일 오늘 사망했으면 그 달의 말일 그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냐 6개월 이내까지 신고를 하라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그러면 1월 1일 날 사망했다 그럼 1월 달에 속하는 달 말 1월 말부터 그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그런데 상속 받은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얘기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 돌아오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때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9개월이다 9개월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돌아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9개월 이내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속의 경우는 상속을 제외하고 나머지 취득세는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런데 이게 원칙 신고납부인데 우리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있어요 추가납부 무슨 말입니까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는데 추가로 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취득할 때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즉 사치성 재산이 아닌데 취득하고 나서 5년 안에 사치성으로 됐으면 추가로 중과세 부분을 내야 되겠죠 이건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추가로 내는 경우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뭐가 됐을 때 중과세 대상이 됐다 일반 자산을 취득했는데 취득하고 나서 중과세 대상이 됐으면 중과세 대상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나온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빼고 나머지만 추가로 내야 됩니다 또는 취득세를 비과세 세금 내지 마라 이렇게 비과세 대상이 있죠 예를 들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취득세를 내지 마라 그런데 1년 안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취득세 부과되겠죠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과세 대상이 됐거나 또는 뭐예요? 감면 혜택을 줬는데 뭐가 됐다? 추징 사유가 됐다 예를 들어서 자격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감면 혜택 주고 난 다음에 봤더니 자격을 하지 않더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취득세 추가로 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사유로 인해서 추가로 낼 때는 그 사유 중과세 대상이 됐으면 중과세 대상이 된 날이죠 대상이 된 날부터 아니면 비과세가 추징 사유가 됐다 그러면 추징 사유가 뭐예요? 발생한 날로부터 몇 개월이냐 몇 일이냐? 30일이에요 이건 추가로 내라 30일 이내 신고하고 납봐라 추가로 낼 때는 빨리 내라 며칠 30일 그래서 여러분 교재 115쪽에 보시면 추가 신고 납부 1번 보죠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가산세까지 붙어서 냈으면 가산세 말고 원래 세금을 빼고 나머지만 추가로 내라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래서 그 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라면 본점 주사무소 부동산을 치르겠다 그러면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하는 날 그날로부터 30일 이내 공장을 신설 증설했으면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로부터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면 설립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 추가로 봐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 얘기고 다음 장 116쪽에 보시면 지방세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줬는데 다시 과세되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했으면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모아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원칙적은 60일인데 추가로 낼 때는 빨리 내라 30일 그리고 상속만 길게 6개월 9개월입니다 그런데 밑에 양가로 3번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안 지났어도 등기를 먼저 하겠다 그럴 때는 등기 등록 전까지 등기소 가서 등기소류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취득세를 봐라 신고하고 납부라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납부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늦어도 이때까지는 내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등으로 취득할 때는 전 소유자가 나쁜 맘먹고 이중매매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재산권 보호받지 못하니까 부동산을 보하면 취득하고 나서 이렇게 한참이 등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재산권을 보호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취득하고 바로 등기하려면 날짜가 아직 많이 남았어도 등기하려면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라 이 얘기예요 60일이 안 지났어도 30일이 안 지났어도 뭐를 하려면 등기하려면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 확인하죠? 위 1과 2의 신고 납부기한 이내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의 공적장부인 등기부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봐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랬죠 그건 구체적으로 등기소 등록관청의 등기서류를 접수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그 밑에 이렇게 해서 납세의무자가 이 날짜에 신고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되는데 이때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여기에다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무엇을 가산세를 붙여서 그죠? 이 기간 내 신고 납부 성실하게 안 하면 그 세계라가 가산세를 더해서 무엇을 발부한다 납세의무자한테 고지서를 발부를 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통 징수 방법이라고 한다 납세의무자가 이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권자는 세금을 계산해서 거개라가 뭐예요? 가산세를 가산해서 고지서 발부하는데 그걸 보통 징수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때 고지서가 나올 때에는 원래 세계라가 세금이라가 뭐가 가산세가 붙어서 이걸 합쳐서 고지서가 나오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확인 지득세 보통진수 지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 또는 그 부족세에게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가산세를 계산해서 합한 금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가 징수하는데 여기서 참고로 우리 가산세 그러면 크게 둘로 나누죠 하나는 신고 의무를 성실하게 안 했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 불성실은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자 아예 뭐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 신고를 하긴 했는데 원래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세액보다 부족하게 신고하고 납부했다 그럴 때는 여기는 과소 부족하게 했다 그래서 과소 신고 가산세 이렇게 둘로 구분합니다 그럼 무신고 가산세는 아예 뭐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한 거고 이거는 부족하게 신고했다 그래서 과소 신고 가산세인데 이것도요 자 무신고 가산세도 조세 총론에서 나왔던 것과 똑같아요 신고 납부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다 같이 적용하죠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는요 신고 안 했으니까 납부해야 될 세액이 나오면 20% 100분의 20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해당이 되고 판단이 되면 이때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안 했다 그럴 때는 뭐예요? 40%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그럼 부정한 방법이라는 건 뭐냐? 장부를 누락시키거나 장부를 폐기 처분하면서 또는 뭐예요? 재산을 은익하거나 세금을 조금 내려고 부정한 방법, 부당한 방법으로 동원을 해서 신고를 안 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무신고 가산세도 20%짜리와 40%짜리가 있는데 무신고 가산세 볼까요? 1번 116조 1 납세 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정신고기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정한 신고기한 취득세는 기본이 60일 이내 중과세 대상이 됐으면 추가로 낼 때는 30일 이내 이걸 얘기하죠 상속의 경우는 6개월 또는 9개월 그걸 법정신고기한이에요 이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의 100분의 20을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한다 세금에 가산세도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합쳐라 이거죠 가산금은 이자지만 가산세는 세금이다 그래서 원래 세금에 나가 가산세 20%를 더하겠다 이거고 그 밑에 2번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얼마 40 여기 이렇게 이렇게 신고기한 내 20% 신고 안 했으면 20%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안 했으면 40%인데 여기서 하나 여기 이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기한 내 기한 내 신고를 안 했죠 그런데 기한이 지나서 늦게라도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가산세 뭐 해주겠다 경감 가산세를 줄여주겠다 이미 여기 붙은 이 가산세를 뭐 해준다 깎아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여러분 교재 117쪽에 보시면 보충학습 있죠 거기에 기한 후 신고가 있습니다 신고기한 지나고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요 신고가 들어오면 무신고 가산세 50%를 깎아주겠다 신고기한 지나고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기한 후 기한이 지났지만 신고를 하면 이것도요 기한이 지났어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고지서 나오기 전에 신고를 하면 이렇게 50% 경감해지고 만약에 1개월 초과 신고기한 지나고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이때 1개월은 지났지만 몇 개월? 6개월 이내 뭐를 하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이때는 20%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늦어도 신고기한 지나고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데 1개월 안에 했으면 50% 빨리 했으니까 깎아지고 1개월 지나고 6개월이라는 그 기간 안에 기한 후 신고가 들어오면 20% 가산세를 경감 줄여주겠다 이 가산세를 깎아준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이번에는 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신고를 하긴 했는데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내야 될 세금보다 부족하게 신고 납부했다 그래서 오른쪽에 과소신고 납부 1번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의 신고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긴 했는데 원래 신고하고 납부할 세금보다 부족하게 신고를 했다면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분 세금에 대해서만 몇 프로 10%를 적용하고 또 하나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다 여러분 2번에 보시면 오른쪽에 117조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당 각고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부과한다 기억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를 했다면 그때 그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몇 프로? 40% 그리고 과소신고분 세금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거 빼고 일반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10%를 해서 두 개를 합친 것이 뭐 과소신고 가산세다 이 얘기인데 여기 보세요 이겁니다 전체를 다 1억을 1억을 신고해야 되는데 만약에 9천만 원으로 신고를 했다 그럼 차이 나는 거 얼마예요? 천만 원이죠 이 천만 원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부정한 방법이면 여기에 몇 프로? 40%고 만약에 이 중에 600만 원은 부정한 방법이고 나머지 400만 원은 부정한 방법이 아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40%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 이렇게 해서 합친 것이 과소신고 가산세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몇 프로? 10%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프로? 40%를 적용한다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이것도 기한 후 신고가 아니라 이거는 뭐가 있느냐? 수정신고라는 게 있어요 수정신고 부족하게 신고를 했지만 뭐를 하겠다? 신고기한 지나고 나서 수정신고는 6개월 안에 했을 때 1년 이내 했을 때 2년 이내 했을 때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도 나중에 경감해 주는데 이거는 심화 과정에서 하고 이 부분은 기초 과정에서 여기까지만 설명드립니다 신고기한 내 뭐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신고기한 지나고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가 들어오면 가산세 50% 깎아지고 1개월 지나고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기한 후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는 20%만 가산세 경감해 주겠다 이겁니다 다음 이번에는 납부를 성질하게 안 했을 때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요 시험에서 물어볼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1일 계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 보시면 납세의 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부족하게 적게 납부한 경우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나온 금액을 가산세를 한다 그러는데 박스에 보시면 미납부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미납부세 만약에 100만 원을 다 안 냈으면 100만 원 1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60만 원 납부했으면 부족한 거 얼마? 40만 원이죠? 거기에 1일에 1만 분의 3 이것은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 이자율을 감안을 해서 1만 분의 3 곱하기 여기에 무엇을 납세 고지기까지 일수 날짜를 계산해서 이 금액을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하겠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이 미납부세액의 몇 프로? 75%를 한도로 합니다 한도 만약에 이 미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다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면 여기에 날짜 계산하고 1만 분의 3 계산을 해서 나온 이 세액이 100만 원이니까 여기가 80만 원 또는 90만 원 이렇게 적용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많아도 이 세액의 몇 프로? 75%면 75만 원을 부어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거기에 75% 한도 내에서만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겠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이번에는 취득세만 있는 중가산세가 있어요 중가산세는 아주 높게 부과를 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실래요? 취득세 중가산세는 취득세 부분만 해당이 되는데 중가산세는 아주 무겁게 적용하겠다 왜 무겁게 부과를 하느냐 이것은 조세 회피할 목적이라는 얘기죠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했어요 그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 과세대상 물건을 무언을 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무얼을 했다면 매각을 했다 과세대상 물건을 신고를 60일 이내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을 하는 경우 이때는 중가산세 몇 프로? 80%를 적용합니다 이것이 아주 무겁게 부과하는 거죠 과세대상 물건 취득해놓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무얼을 안 했어요?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을 하는 경우는 산출세에게 몇 프로? 80%를 적용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어도 중가산세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 등기를 요하지 않는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재산인데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것은 무엇만 회원권은 뭐하고 제외하고 회원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등기 안 하고 팔아도 되는 건 중가산세 적용 안 하고 또 하나는 간주 취득에 대한 거죠 간주 취득 다시 말하면 건축물 개수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됐거나 지목을 변경해서 토지 가격이 증가됐다 종류 변경으로 선박 등의 가치가 증가된 이런 간주 취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어도 특별히 중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겠다 이 얘기인데 확인해 볼까요? 자 118쪽에 위에 납세의 모자가 치륵세의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자 거기 출처에 뭐를 안 했습니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얼마 8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 번째 줄 등기 등록이 필요로 하지 않는 다음의 물건의 경우는 신고 안 하고 매각해도 중가산세 적용 안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취득세 과세 물건 중에 등기 안 해도 되는 그런 재산 중에 회원권 등은 뭐하고 제외하고 나머지 두 번째는 지목 변경이나 차량 기계 장비의 종류 변경 주식 등으로 인해 취득에서 간주취득 이와 같은 과점주죠 간주취득이죠 이런 경우는 신고를 안 하고 매각을 하더라도 중가산세 적용 안 한다 다음 네 번 세 번째 보시면 장부 법인이죠 법인에 대한 법인만 우리 모하는 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게 있다 뭐냐 이것은 법인이 법인이 장부 등을 모하지 않았어요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다 또는 기장하지 않았을 때 법인에 대해서 적용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법인은요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취득한 가격 등이 법인 장부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법인 장부에 입금난 지출난에 금액이 기재됐으면 세법은 그걸 그대로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회사 장부에 취득 가격이 기재됐으면 그거에 대한 지출한도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별도로 갖춰둬야 되는데 지출한 금액은 기재됐지만 별도로 영수증 등 비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가산세 법인만 100분의 10을 적용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1번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하여 증거자료를 작성하여 갖춰둬야 되는데 2번 장부상의는 기재되어 있지만 그거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았다면 산출세 에게 10%를 적용하겠다 자 그럼 이제 취득세 마무리하면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고 60일이 안 지났어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취득세는요 납세 의무자가 어떻게 합니까 취득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고 취득세 납부한 영수증을 등기서류에 첨부해서 등기서 가서 접수가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이 되겠죠 그래서 취득에서 등기까지 세금은 취득세 하나 냅니다 그런데 이때 등기서 가서 등기서류를 접수하려면 그 전에 뭘 내라 취득세 내라 왜 취득세 납부하고 영수증을 등기서류에 부어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나만 확인해보면 여러분 169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 취득세 납부확인 및 비과세 확인 드렸죠 거기에 1번 보세요 1번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물권을 등기 등록할 때는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와 영수필 확인서 함부를 등기에 관한 서류에 봐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 정도만 보시고 그렇다면 만약에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 대상은 세금을 안 냈으니까 영수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 군수로부터 비과세 감면 확인서를 받아서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3번 보실까요 동그라미 3번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조세 특례 제한법 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받거나 감면 등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면 취득세 안 냈으니까 비과세 안 내죠 감면 받았으니까 안 냈어도 뭐 그거에 대한 증빙자료 있어야 되겠죠 등기서 가려면 그래서 그 부동산에 납세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의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만이 등기서에서 등기서류가 접수가 됩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라 그리고 취득세 납부할 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세금이 있죠 농어촌 특별세가 취득세 납부할 세에게 즉 농어촌 특별세는 기본이 2%를 곱하죠 취득세 과세 표준의 2%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의 10%가 농어촌 특별세고 감면 받았으면 20%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세는요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의 2%를 빼고 나온 세율이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의 금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따라가는데 다만 간주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음 장에 120쪽에 1번 보세요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가로안에 간주 취득은 제외하고 지방교육세가 없어요 그래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과세표준의 부동산 취득 및 부동산 외 취득에서 즉 1000분의 얼마 20을 뺀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금액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20%가 보다 지방교육세로 가고 2번까지만 보세요 매매로 취득하는 주택은 1, 2, 3%죠 거기에 100분의 50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20%를 지방교육세 그래서 우리 기본과정에서는 계산하는 내용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론 내용으로서 취득세 납부할 세기는 뭐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수적으로 따라간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취득세 부분을 마무리했는데 이번 시간에 정리한 마무리 부분은 우리 자료 있죠 보충자료 빈칸 채우는 거 눈으로만 연습하고 마무리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일반 원칙 취득한 날로부터 가로안에 들어갈 날짜는 60일이죠 60일 그 다음에 상속의 경우 그랬죠 그럼 상속 개실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런데 상속인 중에 외국의 주소를 두고 있다면 9개월 이내다 9개월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허가 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는데 만약에 허가 받기 전에 축소가 됐으면 축소된 날 기준으로 해제됐으면 해제된 날로부터 계산해서 60일이죠 다음 중과세 대상이 됐다 추가로 내야죠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또는 뭐예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러나 60일이 안 지났어도 30일이 안 됐어도 등기를 하려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 다음 6번 지득세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분세에게 단순한 경우는 10%죠 그러나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다 그럴 때는 40%가 되고 또 일반 무신고는 납부할세에게 20%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 그럴 때는 40%를 적용하겠다 그러나 무신고 가산세 적용됐지만 무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신고기한이 지나고 늦게라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깎아주는데 기한 지나고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 적용된 거에 50%를 경감 줄여주고 만약에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20%만 경감을 해주겠다 그죠 다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에 나가 일수를 곱하고 1일에 반분의 3 1일에 반분의 3이면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그 밑에 납부할 세액의 75%를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7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중가산세는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적용하고 법인도 장부지출에 관련해서 증거자료를 갖추지 않았다면 100분의 10의 가산세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빈칸 채우는 부분은요 다시 한번 연필로 여러분이 반복해서 점검하시면 그것 정도 해놓으면 그것이 확실하게 복습한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취득세는 대략 6시간 7시간 분량인데 여기에서 세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뭐 하나 빠뜨리지 말고 차분하게 정리하시고 나중에 기본 내용이 되어 있고 기본서 할 때는요 그냥 듣고 이해가는 건 이해가 갈 뿐이지 시험에서는 지문으로 물어볼 때는 법조문을 물어보니까 웬만하면 반드시 기본서를 읽어보시고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에 가서 요약 강의를 들었을 때는 그것이 확연하게 정리가 되지만 처음부터 요약으로 간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시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취득세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등록 면허세 가지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